라운드 던전 좀 여기 센거같은데 이때까지 물약을 한번.. 아 잠시만요 형님이 오시네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도 형님 나름이지 어? 언제까지 형님 대접해줄줄 알아? 198인거 알겠는데 우와 얘네봐 오 잠깐만 야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자 몰아 몰아 아 괜찮아 괜찮아 몰아 두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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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구가 시키드나 오오 중구가 시키드나아 그렇지 할수있어 할수있어 좀만 버텨 좀만 버텨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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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떼 그래 넌 청랑을 잡은 남자야 난 청랑을 잡은 남자야 그래 청랑을 생각해 못된 청랑같으니라고 청랑 아버지 되시는 분 같은데 왜 지금 이종이종이종이종보종 아잠잠잠잠잠 뭐라하지 두발로 걷고 다니시는데 아 이벤트 여보세요 죽지 않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해떠어요 지금 좌측 가면 라미아가 이벤트 순던 보내주는데 숨겨진 던전 보내주는데 거기서 상자 줘요 거기서 레거 스킬 좀 아 그래요 다시 가야되나요 다시 말씀좀 해주세요 이족보행 맞아요 이족보행 아니 그게 생각 안나죠 와 여기서 갖고 노네 갖고 놀아 야 얘네 뭘 니네 뭘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어 어? 빨리 와서 도와줘야지 야 선임 도와줘야지 지금 어? 방망이질 하잖아 뭘 보고 있니 얘들아 얘가 좋아요? 아 더 센데로 가고 싶은데 너 지금 밀었어 지금 형? 형 밀은거야 지금? 겉대가리를 상실했구나 얘네들봐라 말로이서 안되겠구나 야 범위스킬 너무 좋다 아 숨돈이 좋다구요? 으악! 으악! 아 이건 뭐야 물라이터 세버 수면에 비친 달 그림자를 순식간에 양단할 정도 아 달을 달을 배어버릴 정도의 스피드로 적을 공격한다 달을 벨 정도면은 야 나사 가야 되는데 아 예 삐약이는 감사합니다 나사가야겠는데 달을 베어버린다 어 좋아요 취지좋아 달을 어떻게 베는지 봅시다 아 이렇게 오오 연사공격이네 야 매력 매력 인정 그러나 머리가 더 어 머리가 더 있다 아 몬스터는 라움이랑 같아요 근데 왜 더 좋다고 하세요? 숨돈이 뭐 때문에 쓰러져 쓰러져 아 여기로 여기 부족하다 어이씨 깜짝이야 뭐야 아구 때리지마 때리지마 보물상자 파이어버그 파이어버그는 총술재기고 스읍 이벤트 아이템 주니까요 아아 그러면 지금 숨겨진 던전 거기 가야겠네요 아 이거 이제 누르면 나오구나 다시 갈까요? 숨겨진 던전으로 가 가 그냥 가 가자 아까 얘한테 얘기하면 된다고요? 마빈한테? 순간이동 숨겨진 동전이 어디 던전이 어디있지? 아이챗앤앤드 이벤트 에이차앤앤앤드 뭐.. 방금 뭐라 했어 세트 등급 1 이상 아.. 날렸네요 포탈 날렸습니다 덕분에 순간이동 확 센데 한번 가보자 어.. T포즈 다음이 드라큘라야? 가 갑니다 자.. 이제부터는 진짜 모험이에요 모험 대화 드라큘라 성 입장 어? 아 나 이거 없는데? 아이C 여기 괜히 왔다 또 아이C 또 날렸네 아이C 아이C 참 왜 또 날리냐 아이C 순간이동 루페르 섬은 안될 것 같고 T포즈 성 여긴 되겠죠? T포즈는 되겠지 설마 여기도 입장하려면 뭐 입장권 필요한거 아니죠? 설마 토트 까지 있어? 2층 영어만서가 한계가 필요하다? 모리는 준조 터널이 좋아요 준조는 어디죠? 10초만 아 그럼 미리 말씀해주세요 예견만 예언만 하지마시고 로리님 어서오세요 여기 얼굴봐 아 미리 얘기좀 하세요 포탈 다 날리고 박명수님 어서오세요 돌아가거라 아 150부터 아 돌아가거라 어서오세요 어 162짜리네 꺼져 난 허접은 상대하지 않는다 라우미 젤 좋아요 야이 맷집이 있어서 잘 안죽는다 다시 아 몇개 쓴거야 벌써 아 무자본인데 너무 사치 쓰는거 아니야 자 이동 아냐아냐 라움 던전이요 라움이 어디였지? 어떻게 돼 들어갔더라? 얘였나? 얘 아니고 아 여기였던거 같은데 이동 라움 던전 결국 여기왔네 아이씨 숨겨진 던전 못간다잖아요 아까 방금 얘기했어요 방금 아 여기 2층 가면 되겠네 여기 좀 센데 가서 레벨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야아 여기 강아지 뭐 유기견 마냥 쫓아오고 있습니다 세트맨은 호루스 세트 까 되겠네요 야 강아지들 봐 야 유기견같이 불쌍한 영혼들이야 상대주 들어가자 상대주 들어가자 와 피통차는거 봐 야 대박이다 하하하하 야 시끄러워 조용히해 조용히해 하하하하 aman 아이 네넨 아..이건 개판이야 불 범위는 되게 넓어보이는데 그냥 여기 협상같다 여기 내 주위로 동그라미 원 하나 정도인 것 같은데? 아 여기 너무 아 좀 허접이야 지나가야겠어 수고해 박진감이 넘치지 않아 좀 한 250몇이 그 만렙이 몇이죠 여러분들? 만렙이 어떻게 되나요? 네 근데 템이 있으니까 이망정이지 정말 템 이거 안 됐으면 돼 진짜 지금 꿈나라 있다 접었다 진짜 라움던전 2층 갑니다 가자 어 야 얘네 뭐야 130?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혹시 모르니까 잠깐 이제 모리로 이걸로 하면 안되나? 이걸로 잡아볼까? 아냐아냐 모리로 하자 모리로 얜 뭔데 이렇게 베기는거야 어? 얜 뭐지? 오오 오호 야 근데 너무 많이 닿네 아 이거 잡아야되나 이거? 굳이? 아 내 레벨을 그 레벨으로 갔는데 영향을 끼친다 너무 아 포션도 없는데 지금 더 센데로 갑시다 이들은 너무 약해 자아 자 저게 3층이구나 저기로 어야야야야 뭐하는거야 3층으로 가자 얼마나 센애들이 있을까 오야야야야 오 위험하다 이거 위험한데요? 오오 출..잠깐만 나 석화 걸렸어? 아니지 오오오씨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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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야아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하하핳 하하핳 살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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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음 음파님 오셨었네 어서오세요 아 누가 이게 쏜주나 뭐 이런거 해주시면 좋은데 잠깐만 룬 아이씨 아깝다 흐름이 끊겼습니다 어 어 어 인첸 저 아 힐이시지 저 혹시 쩔 좀 가능하신가요 자 오신분은 오른쪽 위에 추천과 절차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승진이 저 아 아직 햇빙이 무슨 ому 금 빨벙이 뭔 깨 저 아 얍 여덟 얍 넉 네 뭐 없이야 좀 이거 레드홈 뭐? 아 레드블루 아하 150은 5분 헐 150이 5분 걸린다고? 오시리스까지 와 세트되면 네 템도 주는데 와 그렇구나 어 저 버프좀요 저 버프좀요 와 감사합니다 좋아 이제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 하 저분이 내 마음을 뚫어주시네요 아 여기 아니지? 여기다 이동 라운드운전 다시 가야되잖아 아 쏜주는 해주시면 좋.. 진짜 좋은데 아아 아깝다 아 저기도 라운드전 2층 갈 수 있구나 아씨 아 나 괜히 아 괜히 일로 오는 것 같은데 2분간에 방송 못이 먹으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곧 당종하니 아 벌써 미친 3시야 당종하니깐 어쩔수 없이 어쩔수 없이 다음주에 쓸데 달릴때 쓰려구요 계급이랑 레벨 수치가 어느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사라짐 아 그래요? 아 설마 사라지진 않았겠지 아니지 아 그럼 안되는데 방종하고 고향 다녀오셔도 다음주에 쓸수 있어요 10일 30일 우르렁 우르렁 30일 아 그래도 다음주부터 쓰고싶어서요 다음주부터 쓰고싶은데 그래야 조금 더 10일정도 이후 아니에요 다음주면 일주일인데 그래야 좀 뭔가 더 뽕을 뽑는거 같지않을까요 자 50분당 오른쪽위에 추천과 절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뭘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있어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이 빨리 쓰고나셔도 남은시간이 30일이예요 쓰고나서라뇨 지금 쓰면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지나서 다음주부터 시작한다 치면은 21일 아 23일밖에 못쓰지않아요? 쓰고나서 남은시간이 30일이라니 시작한과 동시에 이제 시간 출발한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진짜 너무 좋았다 얘네는 왜 이렇게 날 몰이가 안되지? 얘네는 나이스 스턴 프리미엄이랑 비슷함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 이것만 잡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분들 오른쪽위에 추천과 절차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썰어봐 이거 너무 이게 타격이 크다 마나가 이거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하면은 여기서 태어나는거죠? 마을 안가고 내가 예전에 인첸을 해봤는데 인첸해가지고 드라클라선 가봤는데 계속 버프해줘야돼 뭐 뿌려주고 버프해주고 좋은 마법 걸어주고 서포트 서포트 인첸 오 좀 간지지지지 않는데 좀 레벨업 아 요즘 인첸 짱이에요? 아 왜 인정 얘기에요 도술 괜찮은 줄 알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인첸 짱이라고요? 도술도 괜찮겠지? 인첸이 대세이긴 한데 헐 그럼 안돼 도술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자 이 깡으로 한번 이 깡으로 야 심지어 안맞아 회피가 증가해서 그런가 자 이 깡으로 한번 뱀파들의 소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블레스 채널은 뱀파이어가 엄청 많아 보이죠 빨간색이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블러드 퍼스트 블러드 어 들어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우 야 많다 여기 오케 피통 찬다 자 야 야 설마 야 개봐 와 개들 너무 많다 진짜 뱀파말래 뱀파가 많아서 그래 아 장사치들 오케 레벨업 뭐지 이거는 어스페이크가 뭐야 범위공격인가요 이거 어 뭔데 이렇게 파퍽맞냐 아 좀 아프다 어 버프를 안 받았구나 내가 아 버프 사라졌지 안돼 제발 oh 씨 오오오關 어우 위험하다 오 아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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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위 야 후알 외illar 외장 깜 지금 깜짝 왜 아 사람 안 돼 치료를 하도록 하죠 옛날 파이어북 살라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거상 온라인이든 다크덴 온라인이든 뭐 피파 온라인이든 뭐 옛날 고전 게임이든 방송을 하고 있으면 이 게임 아직도 하세요? 아이 저 이 게임 아직도 있네요? 이 게임 아직도 안 변했네요? 이 게임 뭐가 변했어요?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변한 거는 이 게임과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단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? 이 게임 아주 옛날 게임인데 뭐가 변했냐고 바뀐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마 우리들이 변하지 않았나 라고 새벽에 헛소리를 이거 한번 써보자 오오 야 이거 땅에 숨어있는 애들 지리겠다 어? 야 바로 그냥 철도 깔아버리네 어스퀘이크 야 나이스인데 자 아 마지막 피날레는 여러분들 스릴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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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파이어가 많은 서버에서 뱀파이어가 많은 서버에서 뱀파이어 마을로 조심해서 가기 카멜라이드 아직도 있네? 하하 배철수입니다 배철수입니다 광고 들으시죠 어어 게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닭대가리씨 한번 모셔볼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얘네 밤이라서 이렇게 아픈가? 아이씨 더럽게 아프네 여기 아니었나? 자 잘못 온거 같은데 아 야 니네 여기 형이 여기서 놀지 말랬지 어? 형이 여기서 놀지 말랬잖아 어? 언제까지 여기 나와바리에서 생활할거야 어? 양복도 어디서 뭐 주워입은거 헌호수고하면서 입어가지고 말이야 냄새나니까 좀 빨아입으란 말이야 뭐지 왜이렇게 팍팍 달지? 뭐가 좀 이상한데? 뭔가가 이상한데? 뭐야 왜이렇게 팍팍달어 구십살이 애들한테 이렇게 허덕이나? 아 됐어 됐어 볼일이 없어 가 아 여기 맞아요 여러분들? 쓰읍 맞나? 조항이 왜요? 잠시만요 숙수 여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? 여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? 여기인 것 같은데 위에? 그쵸 여러분들 아 또 귀찮게 한다 지나가다가 뭐 뱀파이어 하나 봤으면 좋겠다 한 번 맞장 한 번 떠보게 야 위험하다 야 아 제발 피해라 피해라 가다가 맞아주고만 망신이잖아 쟤가 뱀파 하나는 잡겠죠? 쟤 또래 이상이라 하더라도 뱀파 하나 정도는 잡겠지 아 여기 지나갈 때마다 제일 싫어 이런 애들도 나오네 한 번 상대하자 아 바로 눕는다구요? 나이스 아 이거 또 범인 스킬이었구나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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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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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출발할게요 바로 여기야 여기 깜깜해서 안보인다 보이세요 여러분들? 회. 자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? 보이셔 보이셔이셔 보이셔 보 Eun 보여 보여 보여? 레벨 1짜리 꼬마 꼬마 새끼 새끼 뱀파이어 여기있다 아 뱀파이어 소굴다 껴 오 여기 마우스를 흔들어 보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? 야 이거 자고 있나 보다 다 그냥 잠수 켜.. 그 뭐야 그거 켜놓고 잤나보다 확인 한번 해볼까? 아 확인은 안되네 자 움직임을 볼까요? 움직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 genetically 빨리 빨리x обыч 빨리 빨리x2 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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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라야 뭐가야 지 피 어쩌구 지 피 어쩌구 어떻겠어떻겨 얘 누구야? 뭐뭐 사야되 잠깐만 어 잠깐 잠깐만 어 네 어 이게 짧은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구나 와 잠깐만요 제발 제발요 야이 안돼 으이 얄짤없네 아 벤파 그러게 안 맞는데 한번 놀러와봐 너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내가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명장의 게임방송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절찬 한번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방송할 수 있으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네 감사해요 어 마지막에 남는 승자가 아 야밤니 있었구나 아 아 나